우리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은 이걸 구성해야 됩니다. 우리 장모님들이 실제 2, 3, 7의 실제 구성입니다. 자,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평생의 응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내가 평생의 어떤 응답을 누릴 것이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도의 리듬을 딱 찾으셔야 됩니다. 기도의 리듬 찾은 걸 보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24시간 잠도 안 자고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삶의 기도의 리듬이 완전히 찾아지면 이때부터 이 응답은 옵니다. 가장 먼저 오력이 생깁니다. 도저히 다른 사람이 이해한 데는 힘이 생겨요. 기도의 리듬이 딱 찾아야 됩니다. 나이 많아서 넘어지는 것은 몸의 리듬을 잃어서 그렇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생겨요.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는 나이가 들었는데도 실제로는 영적으로 더 건강한 그런 체력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 리듬을 찾으면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를 찾게 되는 그런 인력도 70인 전략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세 가지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 아니까 이, 삼, 지, 일 나라 중에서 내가 한 나라는 어떻게 붙잡고 그림을 그려야 돼요? 모든 족속에 가라 이랬는데 내가 한 나라는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삼, 지, 일 나라, 마리, 이, 삼, 지, 일 나라, 실제는 이, 삼, 지, 일 나라 넘어요. 물론 5,000 종족도 우리가 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인 거지. 많이 있습니다. 5,000 종족 안에도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나라는 지금부터 정해서 후대에게 전달하는 것까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교회 내에서 세 가지 뜰 가운데 한 군데를 내가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이런 그림을 분명히 그려야 돼요. 왜냐하면 평생 응답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 속에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언약이 정확하지 않아요. 언약이 정확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죠. 그걸 평생 응답을 삼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굳이 여러 번 말씀하신 거를 굳이 우리가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방향이 안 맞는 거죠. 교회 이게 없어가지고 예수님이 화를 냈잖아요. 예수님이 화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딱 한 번 화냈어요. 굉장히 화를 낸 겁니다. 바로 그 성전 하나님이 없애버린 겁니다. 그럼 되겠어요? 지금 세계 위에 문 닫는 이유가 이 똘이 없어요. 그래서 큰일 났지만 괜찮습니다. 여러분 통해서 하면 돼요. 그 정도는 하나님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기에 맞는 답을 줄 수 있는 렘넨트 시스템이 다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도 이 말씀하셨어요. 제자 보고도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했고 십자가 지금 할 때도 네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고 말했고요. 바울이 이리로 파고들었어요. 그렇죠. 그로는 꼭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그리고 이 393 기도 속에서 리듬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건 성경 전체 요약이기 때문에 성사면하님의 역사 성경 전체의 얘기입니다. 세상 이길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보좌의 능력 그래야만 세계보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삼시대를 살릴 수 있어요. 이걸 늘 기도의 리듬 속에 들어와야 여러분이 다섯 가지 힘 생겨요. 그러면서 이쪽에다가 연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망대를 세우는 거죠. 실제망대는 뭡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살릴 수밖에 없는 플랫폼이 만들어집니다. 플랫폼을 굳이 확인하라고 할 때는 이겁니다. 성사면 하나님은 내게 역사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파수망대를 세우는데 이걸 굳이 얘기하자고 하면요. 보좌의 축복이죠. 이게 내게 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중요한 안테나를 굳이 따지자고 할 때는 삼시대 살리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와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이 기도로 집중해서 여러분이 건강부터 회복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모님들은 조심해야 될게요. 그냥 여러분 기도 놓쳐버리면 어느 날 0점은 힘 다 빠져버립니다. 갑자기 더 큰 힘을 여러분이 얻으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 교회 내에 여러분의 망대를 세우세요. And now inside of the churches you have to raise your own partizan 꼭 세우셔야 됩니다. You must raise this. 모든 교회가 다위보다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And all the churches there's no reason why we can't do what David did. 일천망대 세우세요. raise up a thousand partizans 좀 큰 교회에서나 또 이만요 교회가 있는 데서는요 그 일천망대 시를 하나 두세요. In larger churches like the manual church actually have a room for the thousand partizans 그리고 거기에 기록들을 남겨놔야 됩니다. And leave behind records there.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는 일천망대 세우는 건축 헌금 연결식에서 이렇게 지금 해나가고 있고요. And so in 부산 right now we are connecting these thousand partizans to their construction pledge. 건축 안 하는 교회도 이 망대를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And even the churches that are not doing construction you need to have these partizans inside your church. 무슨 망대인고 하니까 What kind of partizan? 2, 3, 7 나라가 왔을 때 자기 거를 다 정리해서 가도록 해줘야 돼요. That when a 2, 3 nations come they need to organize all their things and then leave. 여러분 교회 좀 다니다가 봉굴 돌아갈 때 신앙생활 안 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왔을 때 예 가서 사람 살리시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Just attending a church and then when they go back to their homes they don't go to church at all. No. When they go back to their homes they need people to save others. 그 안 되는 이유가 And the reason why it's not working 누구나 다 치료되어야 되는데 저게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And of course we all need healing but healing is not taking place. 그리고 remnant은 완전히 summit 만들었을 뿐. And remnant은 completely make them into the summit. 이런 여러분의 망대 있어야 됩니다. That you need to have your partizan. 어떤 면에서는 성교 현장에는 안 가도 됩니다. 성교사 제대로 도와주세요. 그렇죠. 굳이 따지면 어떤 면에서는 외로고 왔으면 내면 떠들어고 하면요. 성교사는 귀찮을 수도 있어요. 말을 못하고. 불찮아요. 진짜 물어보세요. 성교사는 성교 활동자로 해주는 게 맞지 자꾸 와서 떠들어 대고 이러면요. 힘듭니다. 성교사님 오셨을 때 좀 시도를 해주고요. 자꾸 시키지 마세요. 다 그 사람들을 세계로 돌아다니 수준 높아요. 가진 건 없어도 수준이 높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이 중요한 2, 3, 7의 지도자가 왔다. 생각해보세요. 이들을 살릴 수 있는 망대가 없잖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장모님들이 앞장서야 이게 눈치부터 교회가 돌아가요. And the elders you need to be in the very forefront of this so that the church can't follow. 주로 모이면 장모님들에게 메시지 전달되고 장모님들 붙잡고 언언하고 이러하잖아요. It's usually the elders who gather together and a message given to them and it's the elders who make decisions. 장모님들이 여기 대는 아무런 감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교회 그 교회 빛의 경제를 보내겠어요. But if the elders have no clue regarding this then how can God pour down the economy light on that church? 그러고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And you have to have this system for healing. And you have to have this system for healing. And at the very least when the remnants come they think oh I need to leave this way and become the summit. 이거는 항상 하고 있어야 돼요. This is what you must always be doing. 왜냐 The reason 중직자 시대를 여세요. You must open up the age of the church officers. 그러면 중직자 시대의 방법입니다. Then the method for the age of the church officers.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What must you do?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하세요. 가장 급한 것부터 하세요. 불 났는데 불부터 꺼야지. 그렇잖아요. 불도 안 끄고 저 안에 들어갔으면 책상 꺼집어내고 죽겠다는 거거든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걸 보고 뭐라 하냐. 아주 제한된 축복입니다. 이거 해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맞을 때는 응답이 옵니다. Then absolutely when you match with God's will answers come. 어떤 응답이 옵니까? What kind of answer comes? 이게 와요. This answer comes only uniqueness recreation. 이래 보이면 됐지. 그렇잖아요. And if you can see this then that's it. Isn't that so? 그리스도 Christ 기다리게 된 하나님의 나라. What to wait for? God's kingdom. 오직 성령으로 세계보호만. And doing world evangelization only by the Holy Spirit. These three answers come. 오면 그걸 붙잡고 집중하는 겁니다. Now once that comes you hold to that and again you concentrate. 그걸 보고 선택적 이 집중과 축복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보세요. And from this point on 이렇게 모인 겁니다. They gather like this Acts 1.14 특징이 뭡니까? 다른 모든 조건이 필요하게 됩니다. They didn't need any other conditions. 이게 열쇠입니다. This is the key. 아무런 핑계가 없어. There were no excuses 이유도 없어. and no reasons. 뭐 이유 아닐까? Because they knew the real reason. 이런 중직자들이 장노님들이 교회에 서기 시작하면요. 대역산은 시작됩니다. That when these kind of church officers elders begin to serve the church great works will begin. 뭐 내 의견에 안 맞고 내 성격에 안 맞으면 힘들지요. 그걸 넘어설 수 있어요. That when it doesn't match with your opinions when it doesn't match with your personality then it is hard but be able to overstep that. Why?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생각보다 더 큰 축복을 하나님은 예비해놨을 거예요. 그렇죠? 내 생각 가지고는 세 개부분만 못하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겠다고 했으니까요. You can't do world evangelization with your own thoughts but God promised you so that you can accomplish that. So quickly overstep your own things first. 그렇죠? 나올 수가 없어. 아니 회사에 진짜 하나님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해야 할 것도 없어. that God's really working inside your companies you don't have to have a company meeting. 아니 역사 일어나는데 그거 빨리 해야지. 그렇잖아요. works are taking place you have to quickly rush to that. 아니 일어나니까 자꾸 그래 이 시간이 없는 거예요. But when they don't arise you keep on trying to do something else. That means that you don't have this time. 이번에 중인자 장노님들을 꼭 찾으셔야 돼요. And so our church offers his elders you must seek this out for your own. Even for the sake of your health find this. 꼭 여러분 산업을 위해서 찾아야 된다니까 And for the sake of your businesses find this. 이러면 어마어마한 이 새 은혜들이 나옵니다. Then amazing new grace will be given. 그러면 청년들이 그럴 겁니다. 우리 장노님은 정말 너무 젊고 너무 파워있다. 이렇게 느끼지 우리 young people will look at you and say wow our elder he's so young he's so powerful. 아니 나이 백세된 사람이 말이요 그 김영석 교수 나와가지고 말하는 거 보세요. And this one professor 김영석 who's 100 years old he come out and said 보통 백살 넘으면 사람이 어둔하거든 이분은 분위기 다 알고요. Then if you're over 100 years old then you don't really know what's going on but he knows the trends he knows everything. And he even jokes around with that.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다 좋아하잖아요. And so all the young people love you. 누가 나이 많다고 안 합니다. 그 사람 서로 모셔 가려고 하고요. And no one's saying that he's old everyone wants to meet with him. 더 큰 힘을 갖고 있네요. But you have a greater power than that. 그 지식하고 비교가 됩니까? But can you compare anything with that knowledge? And so really seek this out. 오늘부터 이 부분은 좀 고민하셔도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걸 찾아낼까? It's okay to worry over this because you need to find it. 그러면 이건 참된 힘이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Then the five powers are true powers so it's not difficult. Try finding that.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 그림이 이렇게 나와지는 겁니다. Then you have this picture and the rest will find it. 아 뭐 조건이 없어. 이때 이응답이 와버려. There were no conditions and at this time the answer of Acts 2 1-47 arises. 사실 이제 우리말로 끝난 거예요. And honestly in our words that's it. 예수님 언약 자꾸 내려왔는데 이응답이 나타납니다. 여기는 굉장한 거 포함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새 절기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 다 포함되어 있죠. 2, 3, 7 나라 다 포함되어 있어요. 거기에다가 미래 다 포함되어 있어요. 환상을 보며 예언하며 꿈을 꾸며 전부 미래 얘기 다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로 터진 사건입니다. 이런 일이 나쁜 것이죠. 전 세계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병인을 다 알고 있어요. 항상 미문에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상도 알아요. 물론 서기관 다 알아요. 심지어 왕도 압니다. 들어갈 때 보니깐요. 이걸 이렇게 세워버린 거예요. 쉽게 말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버린 거예요. 난리는 안거죠. 이걸 본 베드로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본 거예요. 어떻게 집중을 했겠어요. 그 다음 그 다음 이제 돌아갔으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 때문에 다 살아나요. 그리고 여러분이 다 살아나요. 여러분이 원리스의 축복 is the blessing is the blessing of oneness 여기에 집중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때에 oneness를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바울입니다. 베드로보다는 바울이 조금 나아요. 원리스 하는 일은 결국 하나님은 이 사람을 쓰는 겁니다. 마가다르크방 교회보다는 세계를 향한 원의사라는 교회를 하나님은 쓰십니다. 그러고 드디어 시작됩니다. 세계선교가 시작됩니다. 여기도 보면 원인에서 할 수 있는 중직자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뒤에 바울이 계속 성교직 나가서 먼저 역사 한 데가 전부 중직자입니다. 여기서 캐치해야 될 것은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본격적으로 했지만 여기에 평신도 중직자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답니다. 여러분이 진짜 응답 받으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교회도 살고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후대도 살고 다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거 받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이것만 그냥 집중하라니까요. 많은 사람이 무슨 어떻게 전도를 했으면 물을 것도 없어요. 나는 전도 웬일이 생각 안 하니깐요. 나머지 다 내게 전도 장난이요. 안 하니깐요. 저는 오직 전도만 생각해요. 그러면 되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계속 응답 와요. 자녀모님들은 오직 이 축복마다 있어요. 이게 사실은 오늘 1강 2강 다 포함된 거죠. 여러분이 진짜 기도 찾아내버리면 다 끝나요. 이제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2, 3, 7 나라가 하나님 오면요 그들을 살려야 되는데 우리 한국에 큰 문들이 많이 열릴 겁니다. 눈치를 빨리 쳐야 돼요. 외국인이 왔는데 한국말 너무 잘하는 거요. 어째서 한국을 이렇게 잘하라고 모르겠어요. 자기 나라에서 배웠대요. 어떻게 배운다니까 한국 드라마 보고 보겠다고 깜짝 놀래 한국 드라마 보고 한국말 배웠다는 거요. 아 진짜 한국 사람처럼 말을 하더라니까요. 이게 지금 난리입니다. 이게 뭔 사인이겠어요? 우리 한국에 대한 호감도 가지고 전 세계가 난리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우리 정부에서 빨리 캐치해야 됩니다. that quickly can't trust this all over the world.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치인들 믿다가 아무것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I keep on thinking that if we just keep trusting the politicians nothing's going to work. 영도에서 구춘장님 붙잡고 우리가 막바로 그냥 외국인들 데리고 오면 되지. 그렇잖아요. 법 만들어서. And just in 영도 we can grab hold of the district head and make our own law to make foreigners come. Where are we going to wait for the politicians? 지금 시대가 배달 시대입니다. That right now is an age of delivery. 그러면 앞으로 택배기사를 법 안 만들면 큰일 나요. And so if we don't make a law for our delivery men then we're going to be in trouble. 언제든 자꾸 뒤통수를 치해 사고 터지고 그때서 시대가 지금 배달 시대 아닙니까? That only after an accident breaks down do they go about trying to fix the law. But right now we're in an age where everything is delivered. 시나무는 우리 포장지 만드는 회사 하고 있는 장모님이 와서 이거는 축복될 수밖에 없다 시대가 맞다 이네요. 시대가 배달 시대여지고 빨리 문제를 쳐야지 시대가 이제 2, 3, 7 시대여 장모님들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그 은양을 딱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빨리 하세요. 이거 놓고 24 그냥 기도하는 거요. 그러면 이 응답이 와요. 여러분의 갑자기 회사 이게 없는 거 오직 유일성제 창조는 왔고 그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랬더니 여러분 때문에 다 살아 이렇게 됩니다. 중직자 시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토일 시대의 주역으로 여러분이 깊이 마음먹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시대가 지금 상당한 문제를 갖고 옵니다. 종교단체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불교에서 검토일 시대 템플 스테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만 가만히 빼내면 되겠어요. 때마침 지금 이제 레저 산업들이 여기에 모든 걸 다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못하면 교인들 그쪽으로 다 젊은이들 다 베기죠. 이걸 제대로 열어야 됩니다. 제대로 열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레이먼트들이 정확한 달란트를 알게 만들어져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검토일 시대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 기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걸 전달하면 반드시 이렇게 돼요. 반드시 이렇게 돼요. 반드시 해븐리 파워가 임해요. 그러면 반드시 해븐리 탈렌트가 생긴다. 그러면 그 미션을 갖고 나가더만 됩니다. 답은 난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해븐리 정도가 아닙니다. It goes beyond 해븐리 드론입니다. It's from the throne. 더 위에요. 보호자의 위에요. It surpasses that. It's the blessing of the throne. 그래서 작년에 랜수 제국은 해븐리 라고 하는 단어가 강하게 나왔을 겁니다. And that's why in last year's WRC theme song we keep on emphasizing heavenly. 얼마나 강하게 나온다면 지금요? 결혼식도 가면 나와. And so I emphasize so strongly that I even went to a wedding one time and they were singing this. 신랑 신부 행진 다 맞히고 오는데 이 소리가 확 나와요. 올해는 이겁니다. And this year it will be the throne. Thronly. Thronly power. Thronly talent. Thronly mission. 이거 올해 겁니다. That's this year's theme. And so this year when I made the lyrics I didn't have a competition for the competition. Because I'm talking about the covenant side of the lyrics the lyrics can be very difficult. And so I just entrusted it to 정진욱 so that he can compose a song to it. That his level's a little bit different. And so make a song that even though even world-class musicians can acknowledge. And so all the music for the covenant journey was made by him. And there was this one reporter who saw that music ten times. That's really amazing, isn't it? And there is an article that that journalist wrote. And so he was reviewing the covenant journey. And there are many people like that. And they all said the music is the class. They all said that. They were saying other things criticism about everything else but the music was great. And so this year's theme is this, the throne. And next year it will be this, eternally. So we must make our remnant And so we must make our remnant and so think about the present comes from above. No one can overcome that. It's from the throne and it's eternal. Make them know that. And so of course the pastors need to do this but the most ones who can actually do this are our elders. This is your prayer. And so starting now you have to gain the power for you. And so with real power in the state of the world make everything a new. your church is well as your business undoubtedly. In one sense don't even make answers your standard just enjoy this. Then even though you sit still you'll see the answers. Then it becomes accurate. And so I like people who are a little bit more lazy than those who are true investors. Why? Because if you're a little bit lazy you're going to hold on to this a little bit late. Because if you're a little bit lazy, you're going to hold on to this a little bit late. But if you hold on to it a little bit late, one advantage is that you hold on to it accurately. Because you're slow. But those who Russian are prone to make mistakes. But you're not an age where you can make mistakes. Now. 실산도 해보고 다음 동안 그거는 젊었을 때 이제 아닙니다. And now you need to really hold the accurate covenant and be revived. 모든 장모님들께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이 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로연합회에 하나님이 수련의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전 세계 살리는 빛의 경제 회복하는 주역이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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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